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 모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되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은 숨진 이 씨는 지난 8일에 갑자기 연락이 주절되어가지고 이 씨의 가족들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후에 이 씨는 11일 밤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는 유서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사인은 아직 알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씨의 유족 측에서는 타살 혐의점 같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겠다는 입장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 시절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에 변론을 맡았던 이태영 변호사가 수임료로 현금 3억 원하고 S사의 주식 20억 원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진 이 씨 같은 경우에는 20년 가까이 민주당의 당원으로 활동을 했었고 또 친문 단체인 깨어있는 시민 연대당의 이러한 의혹과 함께 증거 녹취록을 제보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깨시원 측에서는 작년 10월 7일에 이 후보가 변호사 선임료 지급 내역을 허위 공표했다면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 측에서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했고 작년 10월 8일 이번에 숨진 이 씨하고 깨시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맞고발로 대응을 했으며 지난 11월 달에 민주당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에다가 이 씨를 구속해서 수사해야 된다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원 사격했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사건이 진행이 되는지 수사는 되고 있는 것인지 관련 소식이 전혀 없다가 오늘 갑자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이 씨가 숨졌다라는 소식이 나온 것입니다. 아무튼 이 후보하고 엮여있는 사건의 관련자들이 숨진 것은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벌써 세 번째이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좀 이해할 수가 없고 어이가 없는 상황으로 밖에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리고 이번에 사망한 이 씨의 과거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는데 이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10일에 SNS에다가 이번 생은 망했지만 딸과 아들이 결혼하는 거를 볼 때까지 절대로 자살할 생각이 없다라고 SNS에 적었는데요. 그리고 그가 SNS에다가 이와 같은 글을 쓴 날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유한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날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씨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죽을 생각이 없다라고 아예 대놓고 공언을 했었는데 이번에 사망한 채 발견이 되어가지고 논란이 지금 증폭이 되고 있고 이 밖에도 이 씨는 생전에 SNS에다가 이재명을 비판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숨진 이 씨는 이재명을 향해서 범죄자, 거짓말만 하는 후보 등의 원색적인 비난도 일삼았고 또 김문기 개발일 처장이 숨진 당시에도 김문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추정할 만한 아무런 징후라든가 합당한 동기를 찾기 힘들어 보인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글은 SNS에다가 지난 4일에 범죄자의 핏줄이라는 글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가족 범죄사를 나열한 게시물이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자 정치권에서는 경악스럽다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는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자꾸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이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도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지켜보고 분노하자라고 얘기했으며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또 죽어나갔다면서 자살인지 자살 위장 타살인지 모를 이재명 후보 관련 사건에 주요 증인이 또 죽었고 의원치고는 참 기이한 의원의 연속이라면서 대장동 관련 두 명에 이어가지고 이번에는 소송비용 대납 관련 한 명까지 의문의 주검으로 또다시 발견이 되었는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있을 법한 조폭 연계 연쇄 죽음은 아닌지 이번에는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을 당부했고 정말로 무서운 세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무튼 이번 사건도 그렇고 지난 사망 사건들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이 후보가 연관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사망자들을 전부 다 연결을 해보았을 때 한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고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때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재명 후보가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무서운 소식이라고 생각이 들고 역대 대선 중에 대선 후보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사망자가 속출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가 싶으면 또 한편으로는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려운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